2022년 올해의 트렌드로 추천드릴 오가닉 스타일의 벌룬 월입니다. 이번 디자인의 컨셉은 봄의 향기입니다. 꽃꽃이 만개한 그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색상은 옐로우를 포인트로 밑에 그린베이스와 위에 하늘을 표현하는 블루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. 월 같은 경우는 사각 프레임 형태에 입혀가는 구조가 아니라 그 프레임 내부를 전체적으로 채워가는 방식으로써 이때 밀도 있게 기본 베이스를 채우면 오가닉의 유기적인 형상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 베이스로 되는 풍설들은 좀 더 밀도가 낮게 듬성듬성 채워가는 느낌도 작업하시면 좋을 때 좀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 호일 풍선 같은 경우 볼륨의 앞쪽으로 진출할 수 있게 뒤에 받쳐주는 선을 두었고 그 다음에 뒤에 풍선은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좀 더 들어간 부분과 나오는 부분을 조금 살려주면서 배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. 봄의 향기가 느껴지시나요? 벌룬 트렌드에서는 계속 새로운 디자인, 트렌드에 앞서할 수 있는 여러분께 디자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봄의 향기, 이 컨셉을 만드는 과정은 뉴로 회원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업로드가 됩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벌룬 트렌드TV 뉴로 회원 멤버십에 꼭 바로 가입 신청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